지오리드 에너지를 함께 보면서 여러분께 대응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지오리드 에너지 같은 경우가 지열난방 이런 거 하는 애들이죠. 추가로 두산 퓨얼셀이랑 연료전지 이런 것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특히 또 얘들이 리튬, 엑스트라리 미국의 리튬 추출도 같이 하다 보니까 여기서 리튬 올랐을 때 같이 부각을 받았죠. 그런데 리튬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으니까 부각을 못 받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얘들의 지금 주 사업이 뭐냐면 결국 지열난방이에요. 말 그대로 재생, 친환경 에너지가 가장 중요하고 있는데 현재 또 포스코그룹에서 수산화 리튬을 현재 국내 처음으로 상업 생산하면서 리튬 테마가 살짝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다가 지금 또 무상증자 관련해서도 하다 보는데 지금 두 가게에서 내려오는 모습이 보이죠. 왜냐하면 얘들이 이렇게 리튬 테마로 너무 올라가고 있었는데 또 매출도 많이 모르겠는데 어떻게 저런 데 투자를 할 수 있지? 라는 의심도 드는 게 많아요. 사실상 그리고 영업이 계속 적자가 늘어나고 있고 정말 좀 힘든 상황이에요. 기업 입장에서는 또 이거를 사신 주주분들 입장도 많이 힘들고 그런데 지오리데너지 같은 경우도 지금 또 재료가 터지고 있는 게 호재보도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뉴스 때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이 미국 솔토노 얘들이 지금 리튬을 추출하는 그 염호호수 있잖아요. 여기에 광물권 계약이 곧 완료가 되면서 플랜트를 설치한다.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리고 현재 리튬 최대 매장을 하고 있는 솔토노 우수에서 또 여기에 광물권도 염수에 대한 광물권 등등 얘기 나오면서 생각보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아직 더 나올 호재가 아직 안 풀렸다는 거예요. 현재 세력들은 매집 단계입니다. 여러분들 매집 단계이고 현재 보세요. 여러분들 텅 비었어요. 완전 매도만 하고 있어요. 개인만큼 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수급에서 속으면 안 돼요. 지금 최근 이 거래원 입체 분석으로 봤을 때 자 보세요. 여러분들 12월달 한 달만 볼게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세력들 창구 미래에셋이랑 이제 여기 NH가 좀 생각보다 세력들이 많이 써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물량이 꽤 생각보다 많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차명 계좌를 써서라도 지금 계속 매집을 하고 있다는 단계거든요. 생각보다 개인들도 물량을 많이 담았지만 많은 물량은 아니에요. 세력들에 비해서 이 거래원만 보더라도 지금 아까 제가 보이던 수급 종합을 보더라도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거 다 던지고 있는데라는 생각 드는데 입체 분석으로 들어가 보니까 반대로 지금 매집을 하고 있는 게 보이네? 이거예요. 여러분들 일부러 주가를 계속 가두는 모양새가 나오죠. 그래서 지금 또 지오리에너지 같은 경우가 SK어손이랑 또 신재생에너지 사업협력 MOU 체결했어요. 이것도 지열냉난방 기술로 쓰는 거기 때문에 얘들이 굳이 리툼 아니어도 오를 수 있는 호재는 충분히 많고 하지만 이전처럼 이런 큰 폭등은 못 노려요. 저는 목표가 4천원까지만 가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손절 라인이 정말 중요하겠죠. 딱 여기에요. 손절 라인 여기. 조금만 내려면 되는데 한 2천원 선이겠죠. 2천원 라인 뚫리면은 이 2천원 라인도 정말 의미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2천원 라인 뚫리면은 저는 웬만하면은 그냥 놔주는 게 어떤가. 그럴 확률이 상당히 적을 거고 또 추가로 호재에 비해서는 더 이상 누르면은 또 아예 떠나가버리기 때문에 세력들도 작전을 실패할 경우가 많거든요. 웬만하면 2천원을 지지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목표가, 손절가를 목표가는 4천원이에요. 지금 단계에서도 90% 이상 수익이 나오는 그런 지점이에요. 아무튼 제가 목표가랑 손절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대응 전략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이 대응 전략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평당가예요. 평당가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연히 달라져요. 개개인마다. 그래서 평당가별 대응 전략을 여러분들이 빨리 알아야 된다는 거고 또 막상 목표가 간다 하더라도 막상 손가락이 안 눌러져요. 진짜 머뭇거리는 분들이 많아서 기회를 날려버리신 분들 생각보다 많다. 그리고 추가로 제가 영상 안에서 100% 오픈을 못한 그런 정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민감한 정보도 있고 제가 싹 다 여기서 풀어버리면은 분명히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모든 정보를 다 알려드리지 못한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필요한 분들께는 다 오픈을 해드릴 겁니다. 추가로 평당가별 대응 전략도 알려드릴 거고요. 잠시 개인번호 오픈해둘게요.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059297823으로 이렇게 지오릿 에너지 적으신 다음에 같이 평당가 보유하고 계신 평균 단가 적어서 저에게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영상에서 공개하지 못한 지오릿 에너지 정보랑 여러분들 평균 단가에 맞는 대응 전략을 제가 문자 답장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저로 인해서 좀 수익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 제가 알려드린 정보 이것만 보시더라도 아마 수익 내시는데 어려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수익을 좀 얻어 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추가로 또 여러분들이 주식을 함에 있어서 꼭 알아야 할 내용이 있어요. 다들 뭐 주식하는데 많이 힘드실 거예요. 물려있는 종목도 있으실 거고 회복되고 있는 종목도 있을 테고 수익 중인 종목들도 있을 텐데 아마 대부분이 물려있는 종목이 대부분일 겁니다. 맞잖아요. 이게 정말 행동이 중요해요. 톤해를 보았을 때 했던 행동 그러니까 수익을 봤을 때 했던 행동 이거를 구별을 지울 줄 알아야 하거든요. 주식은 정말로 단순해요. 그냥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 이게 바로 주식 투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어렵게 생각하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지고 그러다가 정보를 얻으려고 뭘 하죠? 이것저것 또 영상 찾아보고 공부하시고 그런데 영상 찾아보면 다들 뭐라고 해요? 다 좋대요. 무조건 올라간대요. 여러분들 보셨던 영상 다 그럴걸요? 대부분의 영상들이 올라간다 올라간다 이런 얘기만 하지 손절가 이거 절대 말 안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손절가도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게 뭐냐면 영상을 제작하는 제작자가 시청자의 생각을 하냐 안 하냐 여러분들 생각하냐 안 하냐 이거예요. 뭐 3프로TV 선대인 배경 뭐 이런 거 다 보면요. 다 좋다고 해요. 뭐 삼성전자나 뭐 네이버 이런 거 뭐 좋다고 하라고 하는데 이거 좋은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아요. 다 뻔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을 다 한다는 거예요. 정작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이 뭐죠? 내가 어떠한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어디에 사서 어디에 팔아야 되는지 사실상 이게 가장 궁금한 거 아닌가요? 어디에 사서 어디에 팔지 그런데 저는 다 말해줘요. 제가 또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 사람은요. 인간이 우리가 일단은 사람이란 걸 인정을 해야 돼요. 인간의 본성 이거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여기서 인간의 본성이 뭐냐 재미 흥미 이게 없으면 사실상 돈을 못 벌어요. 재미와 흥미가 있어야 돈을 법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고 해야 재미가 있겠죠. 무슨 재미예요? 돈 버는 재미예요. 돈 버는 재미.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 이야기 안 해줍니다. 맨날 뜬구는 잡는 이야기만 하고 뭐가 옳다. 어떤 산업의 방향이 이렇다. 이만큼 클 거다. 아까 말했죠. 여러분들이 정작 궁금한 거는 이게 아니라 그래서 나는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되는데 맞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아 그때 살 걸 아 그때 팔 걸 이거예요. 이제 이런 생각을 좀 여러분들 그만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이걸 해결해드리자 제가 뭐라고 했죠? 50에서 딱 여러분들 50만원에서 100만원 딱 이것만 준비를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좀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테마 주도주 이거를 그냥 하나를 선정해서 안전하게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돌아올 테마를 딱 미리 선정하는 주도주를 잡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하락장에서도 버티면서 오히려 올라가는 안전하게 수익 내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 더 이상 물리기 싫잖아요. 일주일 일주일 안으로 일주일 안으로 어떻게 상승할 테마를 미리 선정하는 거 이게 정말 메리트가 있어요. 이 테마 주도주를 잡으면요. 좋은 게 테마가 안 돌아오더라도 손해가 미미해요. 거의 없어요. 손해가. 근데 이게 맞아버리면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온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그것도. 안전하게 투자하면서 수익은 수익대로 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 말을 좀 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 카톡방 많이 들어와 계세요. 보시면은 실제 카톡방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수신호 같이 드리면서 여러분들 사신 분들 이렇게 사신 분들 나오고 수익인증도 해주시고 해요. 카톡방에서 여기 나와있는 카톡방 그대로입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여기 매일매일 수익이 보일 거예요. 1일차 2일차 3일차 매일매일 수익이 나요. 실제로 들어가보신 분은 아실 거고 이미 들어와 계신 분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신 말씀들이 진짜 고수가 나타났다. 사실 수익자료 너무 안 와요. 근데 너무 많아서 딱 깔아버리면 여러분들도 뭐 안 보여요. 맞잖아요. 수익자료는 너무나도 많은데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 다 보여드린 것보다 제가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잡아보면 뭐라고 했죠? 아까 강조드린 게 딱 100만 원 이 100만 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주식에서는 소액이에요. 주식 투자에서 소액이에요. 안 그래도 물려있는 종목들 많은데 여러분들 다른 사람 남의 말 듣고 매수할 때 정말 적게 매수해야 돼요. 진짜 적게 시작해야 돼요. 맞잖아요. 적게 시작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딱 이 소액으로 먼저 잡아보시고 그리고 하다 보면 여러분한테 무언가가 생겨요. 이 무언가가 뭘까요? 여러분들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그리고 재미예요. 재미. 돈 버는 재미. 이런 게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자신감 그 재미를 좀 겪으시고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해보고 그때부터 시대를 좀 늘리셔도 금방금방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도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그리고 천만원으로 10억 만들기 이거 시간이 다 해결해주는 요인이거든요. 복리의 마법을 느껴보시라 이거예요. 한 종목당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10에서 30% 여기 보면 26%, 18%, 13, 24, 19, 32 최소 10에서 30%는 나야지 이게 수익이에요. 그래서 수익분 맛도 있을 거고 보시면은 매일매일 수익 나고 100만원 투자로 월급이 한 번 더 나오고 있어요. 여기 있으신 분들은 지금 시장은 단타가 답입니다. 장기 투자하면 안 돼요. 또 자신감 회복되고 벌어들여가지고 그대로 복리효과 누리셔서 이제는 한 번 매도할 때마다 100만원, 200만원 따니까 바로 수익 나시고 매일매일 외식을 해도 돈이 늘어난대요. 꾸준한 수익이 결국 중요하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또 이제 이 방은 또 어떻게 들어온지 설명드려야겠죠. 우리 구독자분들 카카오톡방 들어오신 거 정말로 간단해요. 생각보다 보시면은 여기 채널 영상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은 바로 밑에 텔레 여기 채널 링크가 있어요. 카카오톡방 링크랑 텔레그램 채널 링크가 있는데 그대로 카카오톡방 링크를 누르시면은 뭐가 나올 거예요. 뭐가 나온다? 비밀번호 입력하는 게 나올 거예요. 비밀번호 입력하는 게 제가 원래 오픈해놨는데 이게 그냥 오픈해놓으니까 하도 광고업자가 많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비밀번호를 걸어들었어요. 그래서 들어오고 싶으신 구독자분들은 카카오톡방 비밀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상단에 제 전화번호 오픈해놨죠. 여기에 간단히 단톡방이라고 딱 여기 세 글자 단톡방 세 글자 적어서 저에게 문자만 남겨주시면은 방 입장 비밀번호를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정말 즐겁게 돈도 벌고 즐기는 그런 주식 투자를 제가 하시길 바라면서 정말 주식을 즐기면서 한다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진짜 이게 단톡방 여기 들어오시면은 궁금한 것도 물어보시고 특히 여러분들 어디 물어볼 것도 없는 재무제표랑 공시 이거 많이들 물어보시잖아요. 알 데도 없고 이거 즉시 즉시 제가 바로 답해드려요. 다 해석해드리고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언제 오를지 모르는 급등주 쫓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안전하게 수익을 착착 쌓아가며 아까 말씀드린 시작은 100만원이지만은 이거 1억 10억 만드는 거 이거 시간이 해결해주는 부분이거든요. 이 복리의 마법을 느끼면서 불을 쌓으셔서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란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운영하는 구독자 단톡방 들어오실 분들 채널 구독 누르시고 상단에 제 전화번호 010-5929-7823 이쪽으로 단톡방이라고 딱 세 글자 적어서 남겨주시면 방 입장 비밀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많은 수익 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또 제가 텔레그램방도 하나 같이 운영 중이에요. 보시면 텔레그램방도 하나 운영 중입니다. 여기 생각보다 정보들이 정말 많이 올라와요. 정말 많이 올라오는데 여기도 같이 들어오세요. 빌모로는 얘는 바로 딱히 안 걸려있어요. 그냥 아까랑 똑같이 여기 보시면 영상 더보기 버튼 누르면 카카오톡방 링크 밑에 바로 텔레그램 링크가 있을 거예요. 이거 누르셔가지고 이건 바로 들어와지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아는 정보 주식시장이 어떻게 현재 시장이 돌아가고 있는가 파악하시면서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시길 바라게요. 바랄게요. 생각보다 정말 좋은 정보 많이 올라옵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정보들 실시간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꼭 텔레그램도 들어와 계시길 바라면서 아무튼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고 여러분들도 소액으로 점점 하다 보면 분명히 1억 10억 생기는 구간이 생길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사고 싶었던 명품 자동차 집도 내지 말은 꿈이 절대 아니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카톡방 들어오시면 다시 뵙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